그래서 각오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서워요. 배에 지금 카메라가 달려있어. 어? 배. 배 타고 어디 가나오는데? 어? 우리 판타고 떠나나 본데? 판타고 떠나 본데? 판타고 떠나 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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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다려. 오줌 개입면 뭐야, 여기. 네? 여기 서 있으라고? 박사 근무할 줄 알았어. 또 시합하나? 왜 또 파란 선 뒤가 있어? 왜 그러지? 뭐야? 자, 무더위 여행 마지막 장소는 동굴이고요. 와우. 동굴? 동굴? 여기서 이긴 승자는 아이템도 넘기고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형 동굴로 가실 거고요. 여기서 패하신 세 분은 아이템도 넘겨받고 이곳에서 배 타고 출발하는 백룡 동굴로 가시게 됩니다. 백룡 동굴? 백룡 동굴은 원시 그대로의 모습을 가직한 동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탐험형 동굴이라고 저희는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각오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무서워요. 자, 이번 네더위 살아 게임은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고요. 계단 내려가는구나. 간단하네요. 저기 계신 주종현 피디가 백룡 동굴 코스를 안내하게 될 건데요. 주종현 피디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비기거나 이기면 상관없고 지시는 분이 한 칸씩 내려가시는 겁니다. 아하! 하하하하! 가까워지면 죽는구나! 저 주종현 피디가 있는 칸까지 도착하시는 분은 탐험형 동굴 당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옷을 꼭 저렇게 실험맨처럼 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렇게 입으셔야 돼요. 배울 때는 어디 뭐 타고 갈 것 같은데 뭐? 그런가 보다. 벽 타거나? 이야, 최악이네. 가자! 가자! 해보자! 자, 일단 첫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일곱 번 지면 끝이네. 큰일이다, 큰일이야. 일곱 번 지면 끝이야. 이겨야 해. 해볼까요? 네! 뭘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저 주먹! 목소리가 진정성이 없잖아. 목소리가 일단 너무 가벼워. 믿을래 말래 아니야. 그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이겼어요! 나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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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형들 다 이겼어? 나이누! 이번엔 뭐 낼 거예요? 주먹! 주먹? 저는 믿어요, 진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딘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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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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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히 익었어! 정민이 형! 완벽히 익었어! vous invested What is wrong with us? 너무 싫다. ø 뭐 낼 거예요? 가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마이 needing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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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네, 이거 다 나와서. 오마이간... rocking, ah, готовsti! 종민이 형 이제 세 번 남았습니다.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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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진가 와가요, 마이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두 명 내려가, 두 명 내려가! 오케이, 두 명 내려가, 두 명 내려가! 아, 내려가! 한 칸 남았어! 좋아, 좋아! 나이스, 종민이 형! 나이스, 종민이 형! 내려와, 종민이 형! 뭐야? 윤형 씨, 내려가, 내려가! 자세히 내려가! 나 얼마 남았다! 하나 남았다! 어? 한 칸 남았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안 내면 진가 와가위바위보! 바위바위보! 안 내면 진가 와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주먹! 김종민 가! 김종민 가! 안녕! 빠용! 종민이 형! 와, 이거 되게 무섭다! 종민이 형, 타세요! 종민이 형! 종민이 형, 타세요! 종민이 형, 가요! 잘 갔다 와! 두 명 빨리 와! 지금 세윤이 형, 인후 두 개 남았고 나 세 개 남았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나이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세요! 조금 늦게 냈는데 이기네? 잘했어요! 이길 수 있어! 마지막까지! 보인! 더 소화 주시오! 가위바위보! 오케이! 내려가, 내려가! 자, 한 판, 한 판, 한 판! 가자, 가자! 한 판에, 한 판에 둘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안 내면 진 거! 빠낼게요! 빠낼게요! 빠낸다고? 진짜로? 아, 왜 갑자기 심리조네! 아, 왜 저래? 갑자기 왜 저런데? 진짜 빠날 거야? 네! 빠라고? 저 빠냅니다! 너무 빠야, 진짜로?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이스! 무슨, 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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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윤이 형, 뭐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저 묵 내겠습니다,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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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오, 진짜 묵내네? 우와! 인우, 인우 두 개 남았나? 하나 남았구나, 너도? 인우야, 빨리 와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빠영! 나이스! 오케이, 빠영! 빠이! 와, 이런 날이 있구나! 웃 벗자, 웃 벗자, 웃 벗자, 웃 벗자, 웃 벗자! 가만 있어봐, 쟤네들을 뭘 줘야 되나? 우리 안 줬네, 그동안 좋았는데 이거 아까 누가 나한테 줬더라? 가만 있어보자! 한 명한테 몰빵을 할까? 아니면 나눠줄까? 열, 열 잠바가 제 것입니다! 왜 진실하게... 김종민 씨, 눈 좀 맞춰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종민이 형 몇 개예요? 종민이 두 개! 종민이 형 두 개고 세윤이 형이 하나야 그런데 우리가 이걸 두 개를 다 세윤이 형 줘봤자 세 개인 거야 그렇지 그럼 종민이 형이 1등 되는 거지 우리랑 같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종민이 형으로 주면 그냥 4개가 되고 우린 2개가 돼 아, 2명을 보내버리지 아, 2명을 날라와는 거지 뭐야? 저 머리가 하나 좋은 날 있어서 형 잘못된 것 같아, 형? 미리 알려드려 윤아, 넌 좀 산 것 같아? 어, 산 것 같아 이러면 어차피 끝났고 형 좀 잘못된 것 같아, 형은 그게 아니야? 형, 두 개 형한테 몰아져서 형 4개로 만들어서 보내버렸대요 근데 나는 세윤이가 너무 혼자 단독 선도하는 게 싫어 그래, 그건 뭐 형, 저도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거가 항상 세윤이가 선풍기 들고 잖아요 어, 그치 그치 요번에 이거 아까 탁 냈거든 진짜로 너무 좋아했거든 난 이거 세윤이 줘야지 나는 사실 물건을 뺏는 게 좀 그러니까 이걸 원주인한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 그래, 맞아 저는 뭐 죽풍기네요, 죽풍기 오케이 오케이 자, 잠깐 이쪽으로 올라오실까요? 와, 이 옷만 봐서도 이렇게 좋네 아, 정민이 형 덥겠다 와, 더워 아, 이거 우리 거네 네 팔입니까? 자, 세 분 동굴 들어가려면 환복을 하고 가야 돼요 아까 주정현 피디 패션 보셨죠? 네 이거 옷은 어떻게 해요? 동굴 탐험하는 동안은 빨간 옷만 입고 아, 알겠습니다 잘 넘겼네, 그러면 아, 그러면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요? 통과할 수 없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저걸 들고는 아니, 근데 저걸 들고 통과를 못하면 세윤이 형이 통과할 수 있어요? 세윤이 형이 통과할 수 있어요? 어쩜 그렇게 짠 듯이 걱정해 주느냐 고마워요, 우리 사람 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은? 사람 몸 한복 출시 너무 덥다 와,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갑자기 더워졌어 여기 안에가 더 더울 것 같은데? 어우, 장난 아닌데 좋아요, 형, 이거 선풍기 아, 나밖에 없지? 어 아, 주식 보지 말고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줘야 돼 자, 지금부터 가장 빨리 갈아입으신 한 분은 관람 명동굴로 바꿔드립니다 에이, 정말 진짜 아, 정말 이게 와, 진짜 문 열어, 문 열어 야, 이거는 긴장 야, 주식 보지 말라니까 아니, 누가 화환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럼 왜 거기 들어가서 화환을 보내고 있어? 아, 너무 작아 빨리 껴, 빨리 껴 우와, 작아 우와, 우와 다 하셔야죠, 다 하셔야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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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김종현 씨, 페이트 어디 갔어요? 페이트 어디 있어? 세운이 엄청 빠르다 아이씨 허리띠이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조이는 거예요 아아 그냥 빨리 조이기만 해 쭉 자, 장갑, 장갑 장갑이 어디 있어? 오케이! 헬멧 턱 바로 쓰고, 헬멧 턱 바로 쓰고 턱 끝까지 채우시면 끝입니다 1등은 나야,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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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종현 씨 성공 우와 우리 동굴 관람은 2옷 입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갈아입으시면 돼요 뭐야 저 옷, 저 옷으로 저 야생 옷 온 김에 같이 가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 다시 입으시고요 편안한 동굴로 옮겨드릴게요 아, 진짜로요? 어 그래서 삑한 거잖아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아, 진짜? 저 야생 옷이 진짜로 오르고 빨리 갈아입으신 거예요? 아니, 나 막 안 들었어요 황환보드리라고 진짜 빠르지 않는데 그런 거 와, 대박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저요? 벗을 게 많았구나 네 아, 어쩐지 오래 걸리더라 뭐라? 아, 미 위한 거야 같이 갈 거야 안 갈 거야 미안해 다시 갈 거야 미안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같이 갈 거야 안 갈 거야 상관없어?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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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래. 상관없어. 형, 우린 세상을 구하러 가는 거야. 세상을 구하기엔 분량 구하러 간다, 지금. 근데 야, 씨윤 나 너무 잘 어울린다. 일하러 가지. 윤희야, 좋은 건 캐워. 여기서 마무리하지. 절대 뒤돌아보지 마. 각자 갈 길 가자고. 알겠습니다. 즐거웠네. 알겠습니다. 그래, 임철이비 형. 임현, 임철. 그래, 사이에 나가서 잘해라. 너는 약간 마음이 약하게 다리야. 감사합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래, 돌아보지 마. 절대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마. 감사합니다. 1박 2일 돌아보지 않는다, 알았나? 들어가, 들어가. 돌아보지 마. 야, 일단 후기 알려줘요. 어느 정도인지? 안녕하십니까? 절대 돌아보지 않는다, 임철이비 형. 야, 얘기해줘. 그래, 걱정하지 말아요. 야, 얘기해줘.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돌아보지 않는다. 뭐야? 누구, 누구? 무슨 거슬리야? 무슨 거슬리야? 몰라. 잘 가. 뭐? 말도 안 돼. 봄아, 칼길 믿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